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가솔린 차량만 운전하신 분은 낯선 광경이겠지만 디젤 차량에는 주유구 옆에 또 다른 주입구가 하나 더 나란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소수를 주입하기 위한 곳인데 왜 필요하고 또 요소는 무엇일까요? 비상시 소변으로 요소수 제조까지 어김없는 화학 잡담 시작합니다. 가솔린 차량 운전자가 더 많아서 그 존재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요소수 하지만 뜬금없이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이 때문에 운송 차량의 활용이 불가능해져 택배나 기타 배송 업무가 중지될 거라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로부터 요소수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거의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소나 요소수 제조가 어려운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를 위한 공정 라인을 도입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지 않아 수입합니다. 당시 호주와 중국 간의 석탄 무역 파동으로 인해 중국 내 석탄 수급 불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요소 생산과 수입에 연쇄적인 문제가 생겨 국내 요소가 바닥난 상황이었습니다. 요소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화학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의 탄소를 중심으로 양 옆에 질소가 연결되고 산소와의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진 대칭적이고도 작은 문제입니다. 매니큐어 리무버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아세톤의 구조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소의 합성은 이론적으로 간단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를 반응시키는 것만으로도 만들어집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저감과도 연관될 수 있으며 질소기반 비료산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발생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요소를 생산하는 방식의 연구도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면 암모늄 카바메이트라는 중간체가 형성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원하는 요소와 물로 분해됩니다.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로 물과 요소를 만드니 정말 친환경적인 물질입니다. 심지어 독성조차 암모니아에 비하면 매우 경미한 수준입니다. 생산이 쉬운 만큼 중요한 곳에 간단히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요소수와 관련되며 가장 중요한 활용으로 해로운 물질을 안전하게 변환해 환경보호에 활용하는 선택적 총매 환원법 그리고 단백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생체 분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으로 활용되었던 생화학 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인간이 조절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명체 내 질소화합물의 변환과 배출 등에도 사용됩니다. SCR이라 불리는 선택적 총매 환원법은 보편적으로 자동차 등 배기가스에 존재하는 유해성 분자를 안전하게 변환하는 데 목적을 갖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차량의 경우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성분이 크게 차이납니다. 휘발유의 경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물질들이 유해성 분자의 많은 양을 차지하며 경유의 경우 산화질소화합물의 양이 매우 많습니다. 기존 배기가스 내 유해분자의 처리를 위해 3원 총매 변환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총매성 물질로 산화 알루미늄과 산화 세륨 구조체에 3종의 귀금속 원자들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3원 총매 변환기라는 명칭에서 보이듯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이 3가지 귀금속에서 시작됩니다. 결과는 완전히 무해한 물과 질소기체 그리고 무해하지만 온실효과에는 좋지 않은 이산화탄소로 최종 환원되어 배출됩니다. 물론 일산화탄소나 산화질소 등에 비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은 보편적인 3원 총매 변환기만으로 모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그렇다고 총매를 잔뜩 넣고 더 크고 효율적인 총매 변환기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비쌉니다. 올해 9월 시장가 기준으로 대표적인 귀금속인 백금은 kg당 4,424만원 팔라두움은 이보다 50%가량 더 비싼 6,128만원 그리고 이름도 자주 들어본 적 없으셨을 로듐은 무려 1억 8천만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 배기가스는 기존의 총매 변환기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며 경유차량의 경우만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소수입니다. 보통 요소 32%와 증류수 68%의 혼합 정도로 이루어진 단순한 용액인데 역할은 굉장합니다. 배기가스는 먼저 산화총매 단계에서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그리고 탄화수소 물질들을 최대한 이산화질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변환합니다. 일반적인 3원총매 변환기의 역할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요소수가 주입되며 요소는 고온 환경에서 분해되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활성을 갖는 형태는 암모니아입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를 그대로 물에 녹인 암모니아수 등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용해도도 높지 않아 최적화된 전구체인 요소를 사용합니다. 본격적인 SCR에서 암모니아는 질소산화물들을 모두 분해해 질소기체와 수증기로 변환시킵니다. 만약 남는 암모니아가 있다면 대기로의 배출을 막기 위해 최종 산화총매 단계에서 질소와 수증기로 분해됩니다. 이른바 질소산화물 처리에 최적화된 보조제라 볼 수 있습니다. 요소라는 간단한 분자는 중요한 특징이 많습니다. 먼저 작은 크기와 대칭적인 구조는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하기 적합합니다. 중앙탄소 그리고 말단수소에 연결된 질소나 산소는 대표적인 전기음성적인 원소들로 분자 자체의 극성과 수소결합을 가능케 합니다. 전기음성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인 라이너스 폴링의 전기음성도 표를 본다면 수소보다 크게 높은 질소, 산소, 플루오린의 전기음성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수소결합의 근간입니다. 질소, 산소, 플루오린에 연결된 수소가 있다고 할 때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 이들 원자와 수소 사이 결합을 이루는 전자들이 끌려 당겨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수소는 일반적인 상태보다 전자가 부족해져 약간의 양전화를 갖게 되며 전자를 빼앗아온 질소, 산소, 플루오린은 약간의 음전화를 갖습니다. 주위에 다른 질소나 산소, 플루오린이 있다면 양전화와 음전화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는 비교적 강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직접적이진 않지만 매우 유효한 상호작용 혹은 결합이 형성됩니다. 바로 수소결합입니다. 물론 같은 원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필요 없이 교차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보통 학교에서는 질소, 산소, 플루오릴만이 수소결합을 만들 수 있다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매우 전기음성적인 탄소에 수소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소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고 대칭적인 요소가 두 개의 질소와 하나의 산소로부터 여러 개의 수소결합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의미는 기존에 있는 수소결합을 대신해 방해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소결합을 통해 몸속에서 체계적이고 기계적으로 잘 접히고 뭉쳐 특별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을 실처럼 풀어내 어떤 나미노산들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내부의 수소결합을 요소로 방해해서 말이죠. 이처럼 물질의 수소결합을 억제하는 분자를 케이오트로픽하다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화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가장 거창한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반댓말이 물질의 수소결합을 안정화하는 분자라는 의미로 질서에서 유래한 코스모트로픽인 것까지 고려하면 정말로 그렇죠. 요소 그리고 요소와 매우 비슷한 구조인 구아니딘 등이 케이오트로픽한 분자입니다. 참고로 구아니딘은 요소처럼 단백질과 수소결합을 대신 만드는 형태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비슷한 구조임에도 원리가 다르다니 더욱 신기하죠. 코스모트로픽 분자들은 콜린오설페이트나 트리메틸라민N옥사이드와 같은 분자들이 유명합니다. 요소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연구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생명체가 요소를 배출하는 것은 질소를 먹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단백질을 섭취함이며 단백질은 아미노산인 만큼 우리는 질소를 언제나 섭취합니다. 하지만 배출하는 형태는 동물마다 다양합니다. 단단한 뼈를 갖는 경골어류는 암모니아의 형태로 대부분 배출합니다. 독성이 높고 용해를 위해 더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만 물속에서 살아가는 어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유리나 양서류 그리고 가오리나 상어 등의 연골어류들은 더 적은 수분 배출에도 용해시켜 배출이 가능하며 체내 농축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의 형태로 배출합니다. 조류나 파충류, 곤충들의 경우 가장 적은 수분으로도 배출할 수 있는 요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요산은 수분이 적으면 결정화되며 하얀색 끈적한 물질의 형태를 갖는데 새똥에서 흰색으로 관찰되는 끈적한 성분이 바로 요산이 잔뜩 담긴 새의 소변인 셈입니다. 검은색으로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이 대변입니다. 인간도 암모니아나 요산의 형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탈수가 심한 경우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증상을 겪을 수 있으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에 응집되어 지독한 고통을 유발하는 통풍을 발생시킵니다. 매일 충분한 양의 수분 흡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생각해본다면 소변에서 요소를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변 성분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당연히 요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진 않습니다. 1리터의 소변에는 약 1.33ml의 암모니아 수와 0.5g의 요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요소는 무려 30.3g이나 됩니다. 우리가 소변에서 요소를 추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유용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조난 중 요소수가 필요한 일이 생기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요소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물질은 바로 소변입니다. 소변에서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물에 녹여준다면 요소수의 합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더러워서 이론만으로 다룹니다. 별다른 실험장비가 없는 만큼 요소를 다른 물질로 변환시키기보다 용해도 변화를 일으켜 그대로 석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요소의 용해도는 상온의 증류수 100ml에 대해서 54.5g입니다. 소변 속 요소가 제아물이 냉각해도 석출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산과 만나 양성자화된 요소는 16.7g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먼저 소변을 가열해 최대한 수분을 날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분을 너무 많이 제거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뷰렛이라고도 불리는 바이유렛 물질이 생성됩니다. 100에서 160도 정도 온도로 요소를 가열할 때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경유차의 SCR 노즐에 충분하지 못한 온도에서의 반응이 이어지면 요소가 바이유렛이 되어 엉겨붙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충분히 졸였다면 산을 넣으면 될텐데 이 조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강산은 납축전지에 함유된 황산입니다. 하지만 황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황산과 요소의 반응은 썰밤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요소 형태로의 석출이 불가능합니다. 황산이 아닌 다른 강산을 사용하면 간단한데 질산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질산을 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먼저 가장 쉽고 남의 오해를 받지 않는 방식은 소금을 한 포대에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차피 생존의 필수니 가지고 다닌다고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황산과 염화소디움을 반응시키면 염화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를 물에 불어넣어 녹이면 염산이 얻어집니다. 조금 가열하면 농축도 간단하죠. 질산을 얻으려면 몇 가지 물질이 더 필요한데 가장 간단한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질산염을 물에 녹인 후 염산을 추가합니다. 여기 구리 조각들을 넣은 후 발생하는 기체를 물이나 과산화수소수에 녹여주면 질산이 합성됩니다. 이후 염산이나 질산을 농축 소변에 넣고 차갑게 냉각시킨다면 약간의 불순물이 있지만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소는 요소수의 형태로 차량 배기가스 속 유해 화학물질을 환원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인간은 소변을 통해 꽤나 많은 양의 요소를 배출하며 차에 소금 한 포대만 챙겨다닌다면 비상시에 요소를 소변에서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